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17일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3개의 안건을 가지고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구청 본회의장에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및 구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첫날 임시회에서는 한일용 마포구의회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제기된 부의 안건은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3건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